자 이번 시간에 건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7문제 출제되고요. 수험생 입장에서 4문제 내외가 3문제 4문제 정도가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보통 이제 2, 3문제가 좀 어렵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입법 목적, 별로 안 중요하고요. 안전, 미관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논의의 포인트가 그거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나중에 건축화가 따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허가라고 하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 건축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 안전, 미관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 요거랑 바로 비교할게요. 국토기획법에서 건축물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발행위허가 받을 때 기준점이 뭐냐고 했을 때 주변 토지와의 이용관계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을 할 때는 개발행위허가, 건축화가 둘 다 필요하다. 그 중에서 건축화가 판단 여부, 안전, 미관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적용 범주라고 해서 잘 안 내요. 그 중에서 사실은 통계적으로 많이 내는 것은 아예 적용 배제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에서 시험이 안 나오는 거죠. 도시적 지구단이겠고요. 동읍 지역, 사람 많이 모여 사는 데는 건축업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시골 얘기죠. 시골에 대해서는 일부만 적용을 하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골 얘기 몇 번 했습니다. 어디에서 국토기획법이세요? 기본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어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그때 시골이 뭐냐 했을 때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냐며 인구 10만 이하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가르쳐서 시골. 도시개발법에서 시골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시골의 종류가 5개 등이 있었습니다. 요는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시골이 아닌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주상공면적협계가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어떻다 시골이 아니래 해서 문제에서 단순하게 물어봤었고요. 이제 건축법이 와서 시골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소위 어떻다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출제하는 포인트는요.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건별과 용종률 높이지 않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해서 이 건축법에서 시골의 의미는요. 도시지역이 아니고 지구단위계 구역이 아니고 동읍적이 아닌 지역.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왔던 질문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 구역이 아닌 지역 그리고 동읍적이 아닌 지역. 이런 지역에서 소위 이제 건폐율 용종률 높이지 않아 어떻게 다 적용된다 해서 왜 이렇게 뭐라고요. 과정 다 날려버리고 시골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뭐는 적용한다. 건폐율과 용종률과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용 배제가 되는 게 6개가 있는데 따로 죽여도 못 외우고요. 결국은 시골이라 할지라도 뭐는 적용한다. 건폐율과 용종률과 높이지 않아 적용한다 해서 우리 앞에서 이제 정비법 공부하실 때는 막히면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쇼부가 나와요. 왜? 출제 요인이 제일 잘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자 건축법에서는요. 3대 교제가 건폐율 용종률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문보다 막히면 뭘 가지고 구성한다고요. 건폐율 용종률 높이다. 이 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시골에서도 건폐율 용종률 높이지 않은 적용한다. 그 정도. 20회 때 구성됐고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의미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엄청 양이 많아요. 이게 원래 법이 이제 일반 교제에서는 특별건축구역에서 한 7, 8페이지를 법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딸이 죽여도 모르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걸 지정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하게 되면 좀 규제를 통합적용하고 완화적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외우셔야 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두 개 외우고 들어갔는데요. 도시군관리객 의제라고 해서 우리 도시군관리객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기반시설, 지구단위객 뭐 이런 것들이 도시군관리객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도시군관리객 괄호 열고 용도지역, 지구구역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출제될 비눈증이 낮은데 하나 외웁시다. 특별건축구역,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게 되면 용도적 지구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하나 외우시면 돼요. 왜? 법에서 관리객 중에서 용도적 지구구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 기억을 하셔야겠고. 두 번째 외울게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냥 묶어가셔야 돼. 그저 어떻다고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모르지 그냥. 무조건 셋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틀린 표현 하나. 옳은 것을 고르시오면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게 되면 통합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회 때 구성되고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고 이 17회에 대한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개념. 이 건축협정이라는 것은 건축 말고도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이건 내용이 좀 많은데 미리 결론을 알고 가야 돼요. 이 건축협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공간정보법 등에서 토지 등록단위 바로 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도 필지란으로 허가 여부 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가 좀 작은 것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경우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고요? 합필을 통해서 필지를 키워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합필할 수 없는 경우 중에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다? 합필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논리구조냐면 두 개, 세 개, 네 개 필지를 묶어서 합필을 안 한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과정을 가르켜서 이렇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건축협정제도 있고요. 주의하실 게 토지수재가 가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합필을 안 한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합필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합필을 안 한 상태에 두 개의 대지를 묶어서 건물을 짓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본다? 건축협정. 그러니까 토지수재가 한 명이 있어요. 두 개 필지의 소유자가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바로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서 그중에서 보니까 건축협정의 체결 등에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건축물의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사람일 때도 그 토지수재가 건축협정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묶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정운영위원회에 뭐 그렇다 치고 쭉 넘어가서 바로 결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의 효과라고 했을 때 완화 적용 나와 있어요. 뭐를요? 아 모르지. 그냥 이거 저거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뭐랑 비슷한 구조 특별건축구역이랑 동일한 논리구조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건축협정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지난번 시험에 나올 때는 건축협정의 체결 과정 등을 갖고 출제 포인트를 삼았어요. 그렇다 치고 그럼 다시 혹시 출제한다면 이때는 무조건 규제, 지정의 효과라고 하는 거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디테일은요.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는 방향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구역이 정말 양이 많아요. 7문제 출제가 되는데 뒤에 적용 대상물 이런 파트는 많이 나오는데 이 파트는 사실은 잘 안 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관련해서 시골에 대해서 시골, 도시지역이 아니고 지구단계 구역이 아니고 동읍지역이 아닌지요. 일부 종의 적용을 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용적률 높이자는 적용 배지를 할 수 없다. 그다음에 특별 건축구역.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용도 지역, 지구구역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건축의 합정도 바로 결론 가셔야 돼. 앞에서 의의 한 번 냈으니까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까지 해서 얘들은 지금 쭉 출제된 걸 보면 19회 때, 27회 때, 20회 때 등 그렇게 많은 출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니까 이렇게 간만 잡고 가시고요. 그나마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대상물 관련해서 적용 배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가장 대표적이죠. 시험 문제 구성할 때도 많은 출제 포인트를 삼는 게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그다음에 운전보완시설, 플랫폼, 고속도로, 통행역, 징수시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등장했던 것이 숨은 조작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보기에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소위 뭐에 해당이 된다고요?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왜?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업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우리가 직접 공부할 건 아니지만 우리 법에서 건축물의 기본적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건축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지 숨은 조작실이 뭔지 알 게 뭐야. 그런데 아예 전제를 하기를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런 게 다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고. 그런데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서 아예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그래서 거의 이제 답을 예를 뽑는데 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몇 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지정문화재. 그러나 국보나 보물로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 지정과정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가지정문화재. 이게 왜 이렇게 가지정문화재도 적용 배제를 하게 되냐면 이래 가십시다. 만약에 문화재로 지정되면 뒤집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건축, 부동산 관련 파트에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군사 관련한 규제에 답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파주 쪽에 분양할 때 사실 지역 민원 많이 발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근처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근처에 군사시설보호구역 400m 근방에 있다. 뒤지는 겁니다. 뭐냐면 군사시설보호구역 경우에 따라서 포를 쏘는 거야.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어디 가서 한화 63빌딩 앞에 가서 불꽃축제 구경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는 사람 별로 이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다 치고 파주에 있던 그 아파트 주민들은 밤마다 불꽃축제를 소원구와 함께 같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다시 돌아가서 또 부동산 관련한 제일 강력한 규제, 손을 댈 수 없는 규제가 문화재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라고 하는 게 탑, 건물 이건 생각하시면 안 돼. 문화재는 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땅 파다 보면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이런 것들도 다 문화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 소리인가 하니 지정문화재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따로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이런 취지고요. 가지정문화재. 이 단계에서 좀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발견되는 순간 포크렌스 3말로 다 때려 부숴버려야 돼요. 걸리면 뒤지니까 올 수업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소위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또 자주 나오는 게 고속도로 통행력 징수설. 이거 뒤에서 공부할 텐데 돼지라고 하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거든요. 돼지는 도로에 몇 미터?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서 돼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지지 않게 되면 그걸 우리가 부동산 학계로 해서는 맹지라고 정의를 하고요. 건물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속도로 통행력 징수설 혹시 고속도로 타다 보면 요즘에 하이패스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상대는 처음 보는 아줌마 아저씨가 반가운 눈빛으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삥을 뜯어요. 그게 이제 있는 곳이 뭐냐면 고속도로 통행력 징수설 잘 보게 되면요. 지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그런 것을 절대 설치 못해요. 왜? 그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의 도로와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통행이 가능해요. 사람의 통행이 가능했을 때 그걸 도로라고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는 사람이 나다닐 수 없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위 맹지에 해당이 되는 거에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요금 받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력 징수시설이라고 하는 것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에서 하여튼 주된 논의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재, 가치성문화재, 고속도로, 통행력, 징수시설이라고 하는 것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맥락. 완화 요청은 큰 포인트 안 돼요. 15사회 때 나왔던 그런 질문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해서 다시 정리해볼까요. 지역 관련해서요. 바로 시골, 도시지역이 아니고 지구단위계 구역이 아니고 동읍지역이 아니었을 때 이런 조항 적용 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은 적용 폐지를 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특별건축구역.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틀렸고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협정. 옳은 것을 고르시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출제비 중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그리고 좀 진지하게 볼 게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운전보완시설, 플랫폼, 고속도로, 통행력, 징수시설, 그리고 숨은 조작실까지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교재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적용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적용대상물 중에서 숫자 물어보는 것들 갖고 한번 구성을 했었죠.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나와도 답 안 될 게 초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 그다음에 준초고층건축물에서 단순한 암기죠. 일단은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초고층건축물. 이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나중에 가다 보면은 피난안전구역이라든가 혹은 또 뒤에서 건축허가권자 얘기할 때 쟁점이 돼요. 그래서 초고층건축물은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서 허감에 있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그런 걸 얘기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 치고 고층건축물은요. 30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두 개 잡아놓고요. 제일 황당한 게 준초고층건축물에서 고층건축물 가운데서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것을 가르쳐서 준초고층.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법조문상, 논리상, 흠결이 있습니다. 앞에서 30층 이상이 되게 되면 뭐가 된다? 고층건축물. 예를 들어서 40층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 고층건축물. 그런데 40층은 소위 초고층건축물에는 해당이 되지 않게 되죠.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런다? 준초고층. 그래서 40층은 고층입니까? 준초고층입니까? 시작을 할 때는 고층이라고 얘기했다가 끝낼 때는 뭐라고 끝났어요? 준초고층 이렇게 끝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 그런데 이게 일반 개인이랑 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공법 영역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대충대충 흘러가면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진지하게 쟁점을 파악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버릴 거. 그다음에 특수구조건축물은 버리고 길에서 안 나오고 다중이용건축물. 이게 작년에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16층 이상이거나 뒤에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중이용건축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16층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이거나 연맹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참고적으로요. 우리 법조문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중이용건축물은 다음의 건축물 말한다. 라고 해서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종류가 쫙 나와 있어. 그리고 숨차서 거의 있기 힘들 때쯤에 뒤에 갑자기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16층 이상인 교육 및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때린다고 그래도 그건 어디에 속한다. 바로 지금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쉬운 게 16층 이상만 들어가면 그 건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뭐로 분류한다. 다중이용건축물 이렇게 분류하고요. 그리고 나서 5천 이상 이 중에서 보니까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일단 종류는 외울 수가 없죠. 그 중에서 외워야 될 게 동식물원 제외라고 되어 있죠. 동식물원은 규모가 아무리 커도 바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외울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중 다중이용건축물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구성되면 답은요.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걸로 가셔야 돼. 물론 5천 이상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것도 다중이용건축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원석 불능이라고 그래요. 때려 죽여도 책을 들여도 풀 수 없다고. 그러면 문제를 구성할 때는 쉽게 갈 때라면 다중이용건축물을 고르시오. 이게 27일 때 나왔었거든요. 그럼 답이 뭐라고요. 16층 이상. 그럼 이제 이 문제 나왔으면 혹시 다중이용건축물 아닌 것을 고르시오. 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답이 뭐가 된다고요. 동물원, 식물원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딱 떨어져요. 이거랑 똑같은 유형이 뭐냐면 바로 준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얘는 청수 관련한 부분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1천 이상이란 전제에서 일정한 용도에 해당이 되면 어떻다. 이걸 우리가 준다중이용건축물. 그럼 또 답 외워야 되지. 동식물원 제외 나와 있죠.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은 어떻다. 소위 다중이용건축물도 준다중이용건축물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혹시 철대면은 뭐죠. 이 동식물원 서울과천 대공원 이런 데 가시는 가족들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사람들 덜 그렇게 많죠. 사실 동물보다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징글징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동물원 식물원 어머 기린이가 아니라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바글거려도 뭐가 아니냐 다중이용건축물 아니고 좀 소규모 동식물원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렇게 사람이 징글징글하게 모여도 최소한 뭐는 아니야 다중이용건축물 혹은 준다중이용건축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배움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제주도 이런 데 공연 뭐죠. 놀러가시다 보면 그런데 소규모 이렇게 동식물은 있거든요. 그때 가서 어머 염소 이렇게 하시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배운 사람답게 여기는 다중이용건축물 혹은 준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다. 이게 이제 배움사람이 살아가야 될 험한 세월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내건축이라고 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한번 문제 구성되는데 버려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통계적으로 또 역시 아주 많이 구성되는 거 아주 많이가 34년 정도 단위로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주요 구조부 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요. 내기 바보 지조 해서 6개를 묶어서 모를 때 뭐라고 합니다. 주요 구조부. 자 우리 앞에서 건축법의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 게 안전 그리고 미관 이런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안전 미관 자 그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한 개념이 바로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라고 해서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 기둥 그다음에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까지 6개 이 6개를 바로 안전과 직결된다 라고 해서 먼저 내력벽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력벽은 생각하려면 기둥부터 먼저 떠올려야 돼서 하중을 받쳐주기 위해서 수직의 하중을 받쳐주기 위해서 세우는 걸 기둥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바로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것을 힘을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은 어렵지 않을 테고요. 그 위에 보가 있어요. 앞에서 하중을 수직으로 받쳐주는 개념을 기둥이라고 불렀었고요. 보 라고 하는 것은 기둥 위에다가 옆으로 나무 같은 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중을 수평으로 분산시켜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보 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건물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네요. 비세는 걸 막으려면 지붕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붕이 뭐가 된다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아니라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삼각형 모양의 나무를 올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지붕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증 이상이다 했을 때 계단이 있을 수 있겠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계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여섯 개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여섯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주요 구조부. 그리고 이건 나중에 대수산등을 논함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우려먹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하죠. 주요 구조부를 고르시오. 또는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거기에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쭉 나오는데 그걸 외우시면 큰일 나고요. 골치 아파지니까 헷갈리니까. 그저 외워야 될 게 뭐라고요.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실 것.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지하층 외우기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지하층 겁나 정의가 긴데요.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이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가. 외울 게 뭐라고요.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가.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게 줄줄 나와야 돼요. 그 앞의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을 붙여볼게요. 일단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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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을 상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신월동인가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반지하들 되게 많은 지역인데. 하여튼 그러다 치고 반지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론상 거의 99%가 지하층. 왜? 나중에 지하층은요.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맹적이도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소위 보루스 공간 이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층. 정의를 보니까 건축물의 바닥이. 첫 번째 요건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요건 되겠고요. 두 번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 이게 뭐야? 땅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얼마? 층 높이의 1분의 1 이상에서. 즉 반 이상이 잠겨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지하층이라고 부르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건 뭐라고요?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1분의 1 이상. 평균높이가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1분의 1 이상. 이게 논의 포인트여서 별 내용이 없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하층의 정의 보셨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층수산정 등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층수산정은 최근 문제 구성할 때 이걸 다 묶어서 하나의 사례 유형 문제를 구성했던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층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한층, 두층, 세층, 대층 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각 지역의 예술회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연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티켓, 티켓 할 때 2층 라이얼 하면 그냥 조금 있으면 바로 가수들 보일 거라고 오해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어떻게 된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하나의 층수를 산정을 하게 된다 해서 이런 식이죠.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16미터라고 하면 몇 층? 4층, 20미터다. 그러면 5층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주의하실게요. 17미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딱딱 떨어지게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라고 하는 것. 이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많이 보기는 힘든데 옛날에 높이기 제한 때문에 계단식으로 건물을 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앞쪽은 10층, 뒤쪽은 13층 하게 되면 그 건축물의 층수를 표시를 할 때는 몇 층? 13층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하층은 다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세 개 묶어서 보통 사례형으로 구성했죠.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또 그 건물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0제곱미터는 16미터이고 그 다음에 또 100제곱미터는 12미터이다. 이 건축물은 몇 층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러면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16미터 몇 층이 된다. 4층 이런 식의 문제가 한번 사례형으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층수의 산정이라고 하는 개념 확인해 봤고요. 면적 산정 얘기에서 이제 논의할 것이 소위 이제 건폐용적률에 관한 개념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십시다. 자 일단 건폐율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든가 혹은 연면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용적률이 뭐냐 했을 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게 이제 뒤에서 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얘기를 먼저 하는 취지는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을 하게 될 것이냐 혹은 연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냐 혹은 건축 면적은 어떻게 산정을 하냐 이 얘기를 하려고 소위 건폐용적률이라는 개념을 먼저 깔아놨어요. 그래서 자 지금 대지 면적 원칙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그래서 간단한 얘기에요. 자 우리가 검을 질려면 먼저 건폐용적률 적용을 받게 될 텐데 이 대지 면적은 원칙적으로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간단하게 가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자 거기서 두 개가 여의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나왔던 20회 때인가요 구성이 됐던 게 바로 소요 너비의 미달한 도로에서의 건축선 여기 한번 포인트가 됐어요. 자 보고 봐요. 지금요 대지라고 하는 거 도로에 얼마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몇 미터 4m의 요건을 갖춰야지 원칙적인 도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지가 이렇게 각각 하나의 도로에 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리 전제를 할 게 길이 아니라 도로라고 전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m를 충족을 못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건축선이라고 하는 건축 가능선이라고 하는 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게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4m를 충족하지 못한 도로에서 이렇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나중에 화재가 발생할 때 자동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최소한 몇 미터 4m는 확보한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라 라고 해서 소위 소요 너비의 미달한 도로 즉 4m가 안 되는 도로에서 건축선을 법정을 해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그건 4m를 어떻게 확보하는 게 좋을까 라고 했을 때 간단하죠. 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의 각 2분의 1 즉 2m씩을 수평 이동한 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건축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이렇게 건축선이 진행이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대지 면적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원래는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소요 너비의 미달한 도로에 있어서 그 대지의 건축선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 건축선하고요. 도로 경계선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갖고 이제 구성하고요. 그래서 건축선을 할 때 다시 한번 나오긴 할 텐데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논의하는 쟁쟁이 뭐라고요. 바로 소요 너비의 미달한 도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바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된다. 하나만 더요. 지금 한쪽에 대지가 존재하고요. 다른 한쪽에는 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험이 나왔던 게 철도설로라던가 또는 하천부지 혹은 경사지 이런 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로가 그리고 맞고요. 도로는 맞는데 역시 4미터를 충족을 못한 상태다라고 전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자 쪽 경계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 즉 얼마 4미터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을 물러본다. 건축선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역시 똑같은 논리구조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도시공객시설 부지라고 해서 공원영재, 합계공재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나오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지금 한 15년 정도 기준으로 제가 처음에 나왔던 거 위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 외우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요 너비에 미달한 도로다라고 하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아니라 건축선이나 경계선 자체가 바로 일정한 요건 그래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 소요 너비의 중심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의 1분의 1색을 수평 이동한 선을 건축선으로 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양쪽에 대지가 아니라 한쪽에 대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을 건축선으로 삼게 될 것이고 이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에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표현들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대지 면적 계산하시고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건축면적. 잊어버렸어요. 이 건축면적은 지금 단군이 이 나라 만든 후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 더럽게 많거든. 내게 더럽게 많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내지 않아도 무방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연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논의하겠지만 바닥 면적에 합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연면적을 논하기 위해서는 뭘 찾아봐야 돼? 바닥 면적을 찾아봐야 돼. 이게 이제 대박인 거죠. 우리가 이제 법정 구조를 보게 되면 바닥 면적과 관련해서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빠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이 나오는 모든 법정은 어떠다? 모든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제 소위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 되는 건데요. 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옆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요.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보너스 공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바닥 면적에 모르면 다 포함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표현을 산입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죠. 그래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산입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쭉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면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산입할 수도 있는 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정 중에서 예외 항목이 될 수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노대라고 하는 게 노대 등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지금요. 자 단순화 시켜야 돼요. 노대가 됐든 다락이 됐든 특별한 사진이 없으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다 뭐라고요. 건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건축법에서는 모두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잘 모르면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산입하지 않는 게 A4 형들은 한 세 페이지돼요. 그걸 막 차 외운다니까 미쳐버려요. 그걸 어떻게 외운다고.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지문을 볼 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조건 오른편이야. 뭐 특별한 사진 없으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 오른편이라고. 그게 A4 형제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라고요. 무조건 다 어떻다고요. 산입하지 않는다. 무조건 다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산입한다. 그러면 확률상 그건 틀린 거야. 산입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근데 산입한다 중에서 오를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바로 노대 그리고 다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일단 기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다락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다락이 다락 건축주가 다락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락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요. 예. 이때 그것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래서 뭔 얘기인 거 같니 다락의 기본 정의입니다. 다락은요. 층고가 1.5m 이하. 근데 괄호 열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에 있어서는 층고가 얼마 1.8m 이하가 되면 이걸 뭐라 부른다. 다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왔다고 층고가 2m인 다락 이렇게 때린다고 다락 아니야. 그 다락 아니야. 다락 아니야.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만 다락이지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 이 문제 나오면 거의 개 거품 먹고 막 졌고 너무 어렵다고 야 이번 공공시험 반영이 왜 이렇게 어렵게 내고 지랄이냐 했을 때 다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노데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 자 노데노데 자 이게 이제 뭐죠. 이태리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발코니라고 발코니 노데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가봅시다. 자 노데나 이건 발코니라는 건 바닥 면적에서 산입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코니는 뭐라고요. 보너스 공간이에요. 보너스 공간. 그래서 건축법을 발코니 노데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만 규정을 해놓고 있으면 아주 가관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 지을 때 발코니 3미터 뽑습니다. 거기다가 화분도 화단도 조성하고 별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다 이제 어떤 분이 3미터가 잘 팔리니까 뜻한 바가 있어서 6미터짜리 다락을 뽑습니다. 발코니를 뽑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딸내미들은 결코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냥 발코니에 앉아서 발코니에 갖고 밖에서 소통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이제 옛날에 그게 나왔었죠. 로미오 출리에 할 때 그 출리에 개화가 있었던 데가 있던 데가 바다 뭐죠. 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던 거. 그러니까 혹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클래식 공연 같은 거 보러 가시다 보면 뭐죠. 갑자기 용어가 생긴 한 다음에 오페라 이런 거 보다 보면 로미오 이거 나올 때 있다고 그때 그냥 어머 이거 이거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아 저기는 어떻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줄리에다 아빠가 법을 좀 아는 사람인 거지.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발코니에 대해서 무조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발코니 6m, 7m, 8m 쫙쫙 뽑아버린다고 개판돼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발코니는 얼마 1.5m까지만 어떻다. 발코니 1.5m를 넘어서는 건 어떻다. 발코니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한다.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이런 논리 구조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겁나 길어요. 다 개념 이해했다가도 문장 보는 순간 멘붕이 와요. 그래서 이 파트는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길어서 다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됩니다. 자 발코니 면적은 전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틀렸어요. 발코니 면적은 전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산입한다. 전부 산입하지 아니야. 둘 다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발코니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산입하는 경우도 있고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산입하는 경우가 뭐라고요. 1.5m 넘어선 부분 그 면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실 것. 그래서 이게 바닥면적이 압권이라니까요. 뭐가 됐든 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산입한다 중에서 옳을 수도 있는 게 뭐라고요. 다락과 발코니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무조건 어떻다고요.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틀이 잡혀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 백날리 틀이 잡혀있으면 뭐해. 시험 볼 때 앞에서부터 쳐있기 시작합니다.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A4용서 3페이지 가까운 내용을 앞에 하나도 안 해놓고 무조건 뒤를 보라고 산입하지 아니한다. 오른편 산입하지 아니한다. 오른편 자 산입한다. 틀린 표현 이런 식으로 단순 단순하게 접근하실 것 이게 바닥면적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대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렇게 기본 정의를 잡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정도까지 해서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 문제의 백미죠. 연면적 얘기를 이해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바닥면적 개념부터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면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이 기본 정의라고 연면적은 뭐라고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이게 기본 정의가 되겠습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다? 연면적 이건 안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는 예외 파트죠.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용적률 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봤잖아요. 대지 용적률의 기본 수식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이게 용적률 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 하자는 개념이요? 위로 쌓아올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전제가 돼야 돼요. 제일 기본 베이스되는 것이 지하층 면적이라고 하는 거 이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면적 산정을 용적률 산정을 위한 그 연면적에서는 제외한다. 가장 논리적으로 당연한 얘기고 나머지 세 개 항목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정책적으로 이런 것 좀 위에다 많이 쌓아올려 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나머지 세 개입니다.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이거 뜻하고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 80년대 90년대 이때 지어진 건물 등을 보게 되면 미쳐 그립니다. 첫 번째 주차공간 더럽게 협소해 게다가 그 주차공간 어디로 지하 3층 4층 5층 6층 까지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싼 땅에다가 상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장으로 밑으로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되다 보니까 야야 그러지 말고 주차장을 위로 올려라. 거기 보너스 공간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요즘에 대형마트 등을 보게 되면 한 2층까지 또 3층까지가 매장이고 4층 5층 6층 이런 데를 다 주차장으로 깔아버린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나와있죠. 앞에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런 게 떤다고요. 그래서 대피공간은 피난안전구역과 유사한 개념인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공간이 뭐가 된다고요. 피난안전구역 그래서 피난안전구역 이런 건물은 일반 건물은 아니고 거기 보면 초고층건축 또는 준초고층 이런 데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걸래 서울 강남지역 송파지역에 롯데에서 113층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재 대피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시민들도 재밌어. 오란다고 또 촌스럽게는 가서 50몇 층서부터 1층까지 기어 내려왔다고 헉헉거리면 죽는 줄 알았다고 그걸 꼭 내려와 봐야 죽는 줄 아나? 딱 보면 그냥 한 10층만 내려가도 죽겠구만 멍청해 따라가 그리고 진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5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볼게 피난안전구역을 확인해 보셔야 돼. 그래서 피난안전구역을 대피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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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저 밑에까지 가다가 중간에 다리 아파 뒤지는 수가 있어요. 숨막혀 죽지는 그래서 피난안전구역이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 아마 가서 보시게 되면 롯데 아마 빌딩 같은 경우도 중간에 60층이 됐든 65층이 됐든 의리의리하게 나무 쫙 심어놓고 요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 롯데 신격회장이 이 뭐야 노망 들어갖고 이제 훅 가니까 아들들이 깔끔하게 꾸며주는구나 하여튼 곳간이 튼튼해야 돼 그래야지 인심을 풀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바로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용정률 산정 운명적에 산업하지 않는다 해서 건축비만 투자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 완화를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법조문을 알고 보면 그럼 그렇지 롯데가 얼마나 짠떨는데 설마 쐈으려고 그래서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것도 그래요 뒤에 비슷한 규제 등을 보다 보면 저기 이제 뒤에서 공개공제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죠 태평로 시청 근처에 태평로라는 지역인데 거기 가면 옛날에 삼성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그 다음에 삼성봉관 쭉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뒤에 보면 어만무실하는 공원이 쫙 조성이 돼 있어요 법이 모를 때 거기 지나가면서 야 누가 이병철을 짠돌이라고 욕하고 그러나 이렇게 그냥 시민들에게서 공원을 예쁘게 꾸며는 이런 센스 그냥 멋쟁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뒤에 있는 건물이 유원건설 빌딩이에요 그래서 유원건설은 저주받은 빌딩이죠 거기 들어간 회사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건설도 망했고 하여튼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너가 안 좋다 이게 삼성물산 뒤쪽에 있거든요 어떻게 그리 잘하냐 라고 했을 때 저 옛날에 언론계 종사한 적이 있어요 언론계 거기가 내구역이었어요 중앙일본 배달은 내 거였어요 배달은 아까 애들이 기사 써오면 저는 고객한테 배달해야 되는 거 메신지였죠 그래서 그 옆에 신한행 빌딩은 26층 삼성 생명 빌딩은 지상의 28층이고 지하 5층 삼성 공구관은 22층 다 외워 삼성 생명 빌딩은 21층 22층에 한솔 제지가 있어요 한솔 제지가 그래서 거기는 신문을 22부를 봅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요 뭔 얘기에다가 공개 공지하고 있다 그래서 옆에서 세우세요 미안해 어떤 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언론계 종사한다고 그러면은 기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건 따까리들 하는 거고 진정 독자와 대면 공간은 배달하는 애들 있죠 내가 계속해서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공개 공지도 그렇고 피난 안정 이런 것도 뭐라고요 규제 완화와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 돼서 혹시 어디 잘 만들어졌잖아요 새로 건물집 가면 예쁘게 꾸며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 지들 살자는 주작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돈 벌어도 한 가지 꼭 기억하실게 지금 태평로 뒤에 있는 삼성공간 뒤에 있는 울트라건설 유원건설 빌딩은 절대로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남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거 알려드릴게요 망해요 망해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는 진짜 하나도 살아남은 회사가 없어 나중엔 계속 궁금해 간판 꼭 지나가면 보게 돼요 다음엔 누가 망할까 해서 하여튼 울트라건설까지 망한 거 봤는데 그 다음 누구한테 팔렸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뭘 얘기했어요 바로 용어에 관한 부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넘어가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건축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건축물 중에서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일등한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가설 건축물은요 당연히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당연히 뭐가 된다고요 신고사 그럼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너무나 당연하게 안 나와 건축물도 다 못 내는데 그래서 가설 건축물 중에서요 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연은 억수로 길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는데 존치기간 얼마 3년 이내 그래서 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조경 얘기를 합니다 조경 나무 심는 거예요 대지면적이 200 이상일 때 원칙적으로 조경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경 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 쫙 나열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왜 조경 의무가 면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있을 때 존치기간 몇 년 3년 이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무 뿌리 내릴 때쯤 다시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 3년 이내 그리고 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뭘 가지고 쟁점을 삼고 있다 조경 의무가 면제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학교론 공부하시다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건축물의 내용 연수라고 해서 물리적 내용 연수, 기능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등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이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원가법을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할 때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한정적 내용 연수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에 있어서 한정적 내용 연수는 얼마? 3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라고 하는 주제 조경 대상물 중에서 돼지라는 항목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돼지 파트는 정말 돼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랄 같은 게 잘 안 나와 14회 때 구성이 되고 안 나와 14회 때 구성이 되고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작년부터 건축법의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좀 엽기적인 걸로 해요 그동안 전혀 안 낸 건 아닌데 한 30년 사이를 보게 되면 내긴 냈었는데 그동안 거의 내지 않았던 부분들을 가지고 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자 이거는 이제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답을 자 우리 앞에서 다 외웠던 거 찍는 거 있었죠 시골에서는 시골에서는 건축법에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냐 배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골에서 뭐는 적용한다 검펠과 용적률과 높이자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듯이 자 일단 대제정이 바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중요치 않고 쟁점은 그거죠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 페이지인가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의 포인트는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뭔 소리냐면 자 토지가 필지가 집어있는 토지 이걸 우리가 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필지에다가 건물 한 개 시계로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 필지 일대지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토지가 두 개가 있으면 각각 건물 한 개씩 짓는 게 원칙 근데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더럽게 많아 더럽게 많아 더럽게 많아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야 항상 이런 걸 볼 때는 아닌 걸 외워야 돼 아닌 거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중이용건축물 연매들 5천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쫙 가락을 쫙 가락을 어떻게 쳐 외워 그럼 과로 열고 동식물원 제외 있었죠 그럼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는 거라고요 동물원 식물원 준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는 거라고요 동물원 식물원 이렇게 외우듯이 여기서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아니라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할 수 없는 경우를 찾아야 돼요 법에는 뭐만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만 근데 거기 보면 제외 제외 이런 게 나와 있어요 2번 항목에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권 외 권리 공개가 다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죠 지금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두 번째 항목에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권 외 권리 공개가 다른 경우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뭘 제외한다고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고 제외한다고 그 다음에 6번 항목인가요 끝으로 보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외한다 이거 나와 있죠 외우시면 돼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외한다 그래서 뭘 외워야 된다고요 자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이게 뭔 의미인지 새길 이유도 없고 나중에 뭐 녹아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딱 한 가지만 외워야 돼요 자 자 자 자 우리가 법에서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6개를 쭉 하니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시험에는 뭐라고요 나열하는 이걸 낼 수가 없다고 그럼 이 문제는 틀린 걸 고르시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미리 외울게 다른 경우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다음 중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답이 뭐라고요 다른 경우 다른 경우 어떻다 이때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없다 자 단순화 시키라고요 지금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여섯 향목을 쭉 하니 나라면서 다음의 경우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요렇게 쭉 깔아 버린다고요 그런데 다른 게 예외가 있다고 아까 동식물원 저희랑 똑같다고 여기 겁나 길어서 이게 눈치를 못 채는 건데 그래서 요렇게 뭐라고요 다음 중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나온다고요 그럼 뭘 찾으시오 다른 경우에서 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또 뭐가 다른 경우 소유권 외 권리 공개가 다른 경우 다른 경우만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나머지 볼 거 없어요 다시요 눈빛들이 마음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답을 문제를 가르쳐주고 답을 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다 쓸 수 없잖아 뭐 주관식 경우도 아니고 그럼 문제를 구성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답이 뭐라고요 다른 경우 다른 경우 뭐가 모르지 그걸 모르지 자세히 모르지 거기까지 알면 선생을 하지 단순하게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다 소유권 외의 권리 공개가 다르면 어떻다 이러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요건 이렇게 가시는 거야 절대 그걸 외워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다 외웠으면 이미 이빨을 깠어 근데 나도 못 외울 건데 아직까지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영역들이 대박이라고 다중이온건 충분히 좋은 다중이온건 충분히 꼭 생각하시라고요 그게 뭐는 제외한다 동식물원 제외 요거 나왔었죠 그럼 그렇게 문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법적으로 구조를 보게 되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환불하고요 다른 경우 딱 하나만 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물 중에 하나 남아있는 게 축조 신고 대상물에서 이게 이제 미쳐버려요 거의 지금 우리 시험 기준으로 한 17, 18년 전에 출제가 되다가 요즘에 또 출제 안 되다가 한 17, 18년 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물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 건축물에는 앞에서 이제 뭐 가설건축물 허가드상 가설건축물 등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렇다치고 자 공작물은 건축물에 이르지 못한 것 이걸 가리켜서 공작물 해서 공작물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 덩치가 너무너무 큰 공작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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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수 있다고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나와 있죠 이거 이거 법에서 규제 안 하면은 아들이 말입니다 담장을 2m 넘게 만들었다가 발로 톡 차갖고 지령 안에 쓰러져서 뒤지는 수가 있단 말이지 해서 좀 위험 요소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안전에 좀 신경을 쓰자 이런 식이라고 해서 숫자를 보니까 2, 4, 5, 6, 8, 10,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4, 5, 6, 8, 30 해서 5는 짜증나니까 하지마요 길잖아 5는 너무 길어서 안 낸다고 5m짜리 해서 2, 4, 6, 8, 30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실점에서 2m를 넘는 옹벽 담장을 갖고 답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을 해서 3m의 담장 이렇게 돼서 답을 뽑았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뭘 뽑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숫자를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2, 4, 6, 8, 30 중에서 일단 2m 넘는 옹벽 담장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6m 넘는 굴뚝 장식탑 등이 있습니다 6m 넘는 굴뚝 장식탑 등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탑 통신용 철탑 등 철탑이 있고요 너무 길어 그 다음에 이제 8m 넘는 고가수죠 뭐 그러다 치고 지금 이제 하나만 외우십시다 2, 4, 6, 8, 30에서 뒤지게 쳐 외워서 외우면 알아서 할 것이고 딱 하나를 제가 제시를 한다면은 바로 그 8번인가요 뭐가 있냐면 높이 8m 이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하 지금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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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얘만 뭐예요 이하라고 돼 있죠 해서 이하나 주의하실 것 그리고 끄트머리 외백이 없는 것 나와있나요 그래서 옛날 문제 구성할 때는 얘를 많이 구성을 했어요 2, 4, 6, 8, 30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는 좀 유치하다고 봤었고 그리고 꼭 문제 구성하는 게 축조 신고세상 공작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를 구성을 하면서 바로 남들은 다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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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얘만 뭐라고요 이하라고 돼 있고요 끄트머리 엄청 길어서 놓치기 쉬운 거 외백이 없는 것 나와있나요 이걸 가지고 외백이 있는 것 이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자 딱 하나 숫자 외우면 제일 좋겠고요 안 되겠다 싶으면 최소한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주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서 자 바로 외백이 없는 것 이것은 이제 소위 축조 신고세상 공작물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소위 적용대상 물까지 정리해드렸고 잠시였다가 적용대상 행위부터 이어서 갑니다 잠시 내내